이제 머리 맞췄고 이거 날아오지 못해 팔이 좀 빠르면 나중에 벗겨줄게 방금 보냈을 때? 아이고 무조건 지금 내 팔에 힘을 지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부분을 유행하니까 최대한 내 체중이 분명히 내가 더 어렵다 그러면 숨을 참고 일단 내 열 어깨랑 손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이제 계량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쉬는aci 요운이 roaring levels 눈 confidently 이 목에만큼만 끌어있어 여기 심지어에 넣는게 많아가지고 팔이 빠르면 나중에 고맙습니다 조심조심 자꾸 앞으로 치워놨어 고맙습니다 가벼운거같은데? 가벼운거같은데? 지혁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무기는 원할건데 이끄럽게 하는 일도 이렇게 요거로 패스쇼이 이렇게 한거인지 않을까? 지혁씨는 아직 가야돼? 요거같은데? 잡고 이거 잡을거고 잡을거에요 이 올라오다가 팔이 못들어 목으로부터 밀어주면서 팔이 까다가 조금만 더 잡을거에요 진짜? 네 어? 진짜요? 네 좋아요 팔이 저게 잘 안전하여 집사일에 어색한 집사일에 칠해집니다 집사일에 지혁이 제거 제거 칠해집니다 깨닫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